어디있냐 얘들아 사와디꺼업 사와디꺼업 여기 아파트 털도 있다 사와디꺼업 사와디꺼업 오 미쳐있어 사와딜 눈쟁이 넘버어 눈쟁이 넘버어 김재현 김재현 넘버3 눈쟁이 넘버어 넘버5 나 넘버3 나쁘지 않아 눈쟁이 넘버3 요요요요요요요 밀베로 오세요 밀베 고! 로족 많이 갈거야 그래서 저는 로족을 가겠습니다 초반쌈하자 올텐데 아무도 안와? 진짜? 어? 아무도 안오네? 몰라 낙하산 표재기쪽 까지 몰라요 제가 못보고 있는거일수도 있어 낙하산 표면 보일수도 있어 안보여? 사람들이? 저기 한명 땡기는데 수중도시 저기 한명은 게오르고 폴 아 봐봐 내가 이래서 빨아먹다가 눈쟁이님 배신하여 네? 네? 흐흫 그만 뭘 들은거 같은데 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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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흐흫 흐흫흐흫 흐흫흐흐흫 이거 떨어뜨리고 왔을 확률이 높은데 오케이 바로 앞이다 근접천에 총고하염팀이 렉걸린다고요? 그래픽카드 바꾸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답이 없는데 총고하염팀이 렉걸리면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와 진짜 떨어지는 소리 너무 큰거 아니야? 아 뭐야 아 개빡 대기타고 있네 나왔따 오른쪽 아 이거 스프레임 60이라서 못 맞추겠다 스크츠 저기네 괜찮아 뛰어야돼 어차피 뭐지? 두명이서 쏘는데? 파티네? 저 건물 2층에 두명있거든요 옥상에 지금 두명 보이죠? 파티네 전략적으로 파티 왜 넣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나 이 전체 화면에 내야겠다 총을 못쓰겠다 총을 못쓰겠다 이직 가야돼 지금 옥상에서 내가 보일텐데 지금 옥상에서 내가 보일텐데 여기 초서 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집먹는건 좀 위험하고 아니다 사별기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집에 있는 사람도 안나오나? 저 집에 있는 사람도 안타고 나왔는데 어디갔지? 저 집에 있는 사람도 안타고 나왔어요. 아 각이 안나온다 이거 오른쪽으로 달리면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내가 가야되네.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왜냐면 어차피 나가야되거든요. 저 사람 무조건 건너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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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сознacción 시간이 Gewog- 인기서 동맹 isn't it. 아. 닥터줌만 아니었으면 이기긴데. 누구누구 동맹이었어요? 누구 아까 동맹이YUvation. 나 진짜 스크스랑 jagdome 나 건너야때 그냥 structure 2 change 눈둥이님 스카프 썼어요? 당연히 썼죠. 아니 말 안했잖아요 1대1에서는. 아니 이거 닥터준이 다 망쳤어요 누가 동맹이였어요? 동맹 누구였어요? 아니 잡지도 못 탈거면서 왜 내린거야? 이제 저희는 어디로 이동하죠? 아 스크스 한 대만 더 맞출걸 한 대 더 맞아도 안 죽는 피였어요 스크스에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아 예 맞았어요 두 대 맞았어요 스크스에 두 대 맞았다고요? 그럼 AR은 누가 쐈어? 누가 이겼어요 근데? AR이 안산이구만 저 사람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좀 전까지 그럼 누구에요? 누가 동맹이였어요? 재원님이겠죠 재원님이랑 닥쳐준 동맹이였어요 그럼 아까 그거 이거 포준만 아니었어요 이거 이긴 게임이라 노란다시야 노란다시야 누구였어요 노란다시야 아 그거 저요? 윤쟁이님 그거 맞죠? 보금보금로 갈 때 진짜 아니 그 집에서 대기 타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아 거기서 나가는데 이제 동맹 두 명이 내 다리 건너는데 진짜 개패가지고 자기장이 안 좋았어 자기장이 집안에서 하기는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뭔소리에요 자기장 내가 제일 안좋았는데 계속 움직였는데 안산이가 제일 좋았어 자기장은 난 저 계속 움직였어요 자기장 때문에 아니 이거 닥터준이 다 말아먹었다니까 이거 진짜 눈님인거 딱 보고 알았는데 보금보금면서 WASD 누르면서 보금먹는 사람 누님밖에 없어가지고 나 오늘 한 명도 못 죽였어요 그래서 죽이는건 어려울거 같고 타이어만 펑크내고 도망갔어요 난 한 명도 못 죽였어요 저도 한 명 못 죽였어요 역시 망치는건 닥터준이 다 맞춰 왜 망쳐요 왜 왜 망쳐요 왜 아니 제 위에서 스쿠스 쏘는거 세발 쏘시더라구요 아니 세발 썼는데 제가 안죽었어요 안죽었는데 어차피 자기장 때문에 뛰어와야되는데 거기서 쏜것도 좀 이상하고 아까 저 닥터준이 잡을 수 있었는데 뒤에 재원님 있어가지고 진짜 아니 난 벚꽃풍이 누구 있길래 뭐지 하고 솔로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보니까 나무에 누가 있어요 저 사람 뭐하는 순간 죽었어요 아 이거 닥터준이 없었으면 아 이거 닥터준이 없었으면 눈쟁이네 밑에 불 올라오는거 저거 강퇴 못시키죠 차단허준 오케이 차단허준 아이 אח